자 수방중룡기초편 유닛14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발음해보시고 뜻을 연상해보시고 런입니다. 첫번째 단어 아 네 죄송합니다. 런어 스킬 기술을 런하다. 런이 뭘까요? 런트스임 수영하는 방법을 런 배우다입니다. 런 배우다 굳이 암기법을 만들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은 이렇게 표현 속에서 여러번 읽어보고 외우는게 좋겠습니다. 기술을 배우다. 런 런. 자 although. although는 무슨 뜻일까요? 일단 스펠링이 적죠. o t h o u g h though. 자 th가 혀를 살짝 깨물고 발음하는 거 있죠. although he is a boy. 그가 소년. 빈칸 그가 소년. 자 도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의 동의원은 a를 빼고 도도도도도도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고. 그럼 도를 가지고 암기법을 만들면 도도. 비록 도우미일지라도. 비록 도우미일지라도. 그냥 도와주러 왔는데 진짜 자기일지라도 열심히 해줄 때. 비록 그가 소년일지라도. 그래서 비록 뭐뭐 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although는 도우미일지라도. 비록 도우미일지라도. 그래서 비록 뭐뭐 일지라도. 됐죠. although. although. 됐죠. 자 센어 또는 센터 센터 센어. 자 발음은 센터 센어인데 n 다음에 t 오죠. n 다음에 t 오는 경우 종종 발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페인터 할 때 페인터 하면 n하고 er 바로 연계해서 페인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물론 페인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센터 센어 되죠. 쇼핑 센터 하면 도시의 센터 하면 도시의 뭘까? 쇼핑 센터 하면 쇼핑 가게들이 모여있는 쇼핑의 뭐? 그래서 쇼핑의 중심가죠. 시내 중심 또는 중심가가 the city center 또는 센어 센어 센터 그 다음에 believe believe a story 이야기를 believe하다 뭘까?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믿거나 말거나 believe는 믿다라는 뜻이네요. 이야기를 믿다. believe a story. believe believe. 그 다음에 local farmer. farmer가 농부입니다. local farmer. local food란 말 요즘 많이 쓰는데요. local food는 우리 어디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죠. 지역의 그래서 local은 지역의 어떤 어떤 장소의 이런 뜻입니다. 지역의 장소의 그 지역의 농부. local farmer. local local. local owner. builder. 이거는 그 다음에 번이네 p u r e 번 follern leaves. 자 이제 following은 여 함 적어보겠어요. following은 이미 다 떨어져있는 떨어진 떨어져있는 리위즈. 이 나무... 나무님이죠. 나무님. 그 다음에 뭐 근육이 거의 없어보이네요 그쵸? weak. weak, punch. 펀치는 주먹을 날리는 거죠. 주먹으로 치는 거야. 쓰러움은 강한이고, weak한 punch는 뭘까? 강한의 반다니까 약한 것 같네. 펀치, 주먹. 주먹을 날리는 거니까 약한 주먹 이래도 상관 없지만 이 펀치는 주먹으로 치기 이래야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weak, weak. 그 다음에, wall, wall clap. 어떤 시계일까? wallpaper는 어떤 종이일까? 뭐지? 벽지죠 벽지. 그 다음에 벽시계. 아, wall이 벽이네요. wall, wall. 그 다음에 3세트 두 가지. treat. 자, t, r, e, a, t. treat. t, r 발음이니까 뭐가 어떻게 발음이 되었죠? 춤, 르 이렇게 발음이 되었죠. treat. 그녀의 problem. 문제를 treat하다. 그녀의 문제를 treat하다. 뭘까요? 나를 like처럼 a child 아이처럼 아이처럼 나를 treat하다 나를 애처럼 뭐하다? 그녀의 문제를 다루다 나를 애처럼 다루다 treat은 다루다 뜻이네요 treat 그 다음에 두번째 treat의 의미는 뭘까요? cancer 암을 뭐하다? treat 앞에서 다루다는 배웠죠 환자를 다루면 환자를 뭐하다? 아 치료하다죠 치료하다 그래서 treat은 cancer가 암이고 암을 치료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중에 손님을 다루다 해서 대접하다 이런 뜻은 나중에 또 올라가서 배울 거예요 일단 두 가지만 챙겨두시고 speed이 빠른 read 다시 보는 복습 검토 run 봅시다 run run은 특별한 거 없었죠?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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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kin 기술을 배우다 라는 뜻이죠 배우다 although는 al이 없이 though도 같은 뜻이라고 그래죠 이것도 같은 뜻 though도 비록 도움이 일지라도 비록 일지라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 센터 쇼핑 센터 하면 쇼핑의 중심 중심과 believe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할 때 믿다 believe local local food 하면 그 지역의 농산물 이런 걸 가리킨다 그랬죠? local 지역의 번 번개뿔에다가 번쩍 뭐하다 태우다 번 그 다음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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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의 반대말이였죠? 약한 펀치가 weak punch 그래서 약한 그 다음 wall wallpaper 벽지 wall clock 벽시기 할 때 wall 벽이란 뜻이었습니다 수리스의 두 가지 의미죠 수리스의 두 가지 의미죠 수리스의 두 가지 의미죠 수리스의 첫 번째는 나를 swing me like a child 나를 애처럼 뭐하다 다루다 할 때 다루다 그 다음에 환자를 다루면 뭐하다 치료하다 그래서 다루다와 치료하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